이거는 투자를 시즌을 몇 번 겪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 이게 뭘까? 실제 미국인들이 얼마나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나 미국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녹색 바 있죠 녹색 그래프 이때가 언제일까 그래도 가격이 좀 비쌀 때겠죠 5월달 좀 빠지긴 했지만 상반기죠 어쨌거나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때도 4월달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겠죠 현재 4월 14일 이때도 올해 상반기인데 비트 가격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일까 11월 6일 11월 7일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도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도 코인 투자 안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투자를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을 보면 다 어떤 금액으로 할까 좀 종잣돈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간만 보는 거죠 간만 근데 이들이 이제 무리하게 들어올 때 안하던 사람들도 들어올 때가 그때가 진짜 광기의 알트장이다 자고 일어나면 내 본 시드머니 제일 앞자리가 바뀌어 있고 진짜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주 손살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불라방 한두 번 하면 탈출 금방 시켜준댔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몇 번 하다보면 불장 끝 진짜 느낌이 이렇다 21년도 겪으신 선배분들 진짜 맞죠 이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간만 보기 하는 정도고 야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데이터로도 말을 해주고 자 이걸 보면 된다 미국을 선택해 가지고 미국 앱스토어 인기 차트를 보셨을 때 자 어떤 어플이 있어야 될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앱이 있어야 될까 자 무료 앱을 봤을 때 눈뜨고 잘 찾아 봅시다 어떤 앱을 찾아야 될까 21년 4월 달에 그리고 상반기 때도 코인베이스의 어플이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96위권에 보이는 게 있죠 어디 크립토닷컴 69위 1등이 되는 때가 온다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69위가 어떻게 1등이 돼요 1등이 될 때가 온다 세력들이 알트 가격 올려주면 알아서 이제 개인들이 볼티나게 업비트 코인베이스 우리나라는 업비트를 깔겠죠 빗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앱스토어 미국 지역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지역에서 가장 앱다운이 많이 되는 코인베이스가 1등이 될 때 그때가 뭐다 볼장이기도 볼장인데 광기다 이거 핵꿀팁 대한민국 플레이스토어 업비트 순위 한번 봐볼까요 업비트도 1등을 찍어야 됩니다 또는 케이뱅크 이런 거 케이뱅크 업비트 아직 안 보이네 그죠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좀 감 보고 있는 사람들 알트 올려주면 알아서 들어온다 업비트가 다운로드 순위 1위가 된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이 된다 그게 바로 코인볼장이다 그때는 뭐다? 그때는 진짜 자고 일어났을 때 시드머니 앞자리가 바뀌거나 내 시드머니가 한 절반이 복사되어 있거나 또 많은 분들은 또 코인 비중 많이 들어간 게 많이 오르면 앞자리가 1에서 2로 3으로도 바뀌기도 바뀌고 그런 경험 한다는 거지 근데 그때 우리가 박수칠 때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다 그게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아쉽기도 아쉽고 조금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7천 얼마까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하면 1억인데 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한 7, 8, 9억 조금만 더 하면 10억인데 그게 우리 일전에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죠 자산의 지지저항선이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산의 지지저항선이 있더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욕심도 어느정도 조금 컨트롤 해야 된다 그때는 코인베이스랑 얘네들이랑도 밀접한 연관관계 코인베이스랑 비트와이즈 밀접한 상호 연관관계 블랙록 B 할 때 비트와이즈도 B 자 얘네들을 우리는 또 지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가 일전에 어떤 곳이냐 알아보면 암호화폐, 자산관리, 자산운용사인데 꽤나 오래됐습니다 블랙록보다 더욱더 빨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기도 할 수 없고 근데 이 비트와이즈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들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알트코인 그 대망의 후보 몇몇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분들 포트에 한개라도 있으면 또는 두개라도 있으면 또 나는 매집을 이미 끝내놨다면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무조건 이거 본다고 다 몽땅 다 사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자신의 객관적으로 잘 객관화 판단하셔가지고 매수매도 그에 따른 또 책임 여부도 스스로 있어야 되겠죠 왜 그 수익도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 아주 중요하겠죠 네 제이제이 님도 멤버십 어서 오시고요 블랙록 비트와이즈 ETF 옵션 거래 시작으로 암호화 시장을 뒤 흔들 태세다 이게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죠 옵션 거래 근데 지금은 뒤에서 뭘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아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그것도 어디서 비트와이즈에서 자 비트와이즈에서 준비한다 나중에 블랙록에서도 준비할 것이고 또 최근에 우리가 알아본 거 1세대 1세대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서 준비하는 알트 코인 ETF 후보들 알트 ETF 후보들 알아봤고 또 뭐 알아봤을까 AI 대장 코인들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나중에 나 복습 공부 해보고 싶다 일반 방송 영상 코부기 채널 이거 놓쳤는데 하는 분들도 이거 보시고 있죠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알짜배기들 많이 나갔습니다 이미 많이들 놓친 분들 많을 거예요 쇼츠도 하나하나 보는 게 좋고 비트 수혜 솔라나 대악마 압삼 매매 불장에서 순환 메타 완전히 단물까지 싹 빨아먹는 방법 불장이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미국에서 선택받은 알트 보시고 그리고 또 AI 대장 리스트 이거 이런 것도 보시고 이런 부분들 우리 12월 달에 이더 슬슬 폭등 안되죠 그죠 또 뒤로 넘겼을 때도 뭐 도지담 이런 코인들 상승한다 여기서 우리 압삼 메타 적용 나갔고 이런 거 영상 동영상 탭에서 하나하나 보셔라 꼭 아시겠죠 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아무튼 알트 ETF를 준비하고 있고 비트와이즈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자 얘네들은 뭘까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베타 테스트 시범식 테스트다 블랙록이 이제 본 게임인데 얘네들을 필두로 앞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시범식 준비 운용을 간을 보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블랙록 싹 다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피델리티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그 대망의 코인 대망의 코인 바로 봅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 조금만 더 받고 바로 알아보자고요 무료니까 공짜니까 구독도 공짜니까 그죠 우리 또 이 시간대 참고하시고 꿀팁들이 많이 나갑니다 과수목 저녁 10시 월요일, 금요일, 공휴일, 랜덤 비트와이즈가 미국 SEC의 10종 10개 암호화폐 지수를 이미 어떻게 했다 ETF 제출을 해버렸다 자 내 코인이 있다 박수 짝짝짝 우리 가족분들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 내 코인이 있다 짝짝짝 이미 그래도 제출을 했다는 게 충분히 엄선했겠죠 그죠 안정성 테스트도 그리고 기술력 가치도 펀더멘탈도 테스트를 거쳤겠죠 이미 제출을 끝냈다 10개의 암호화폐 XRP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제 뭐 ETF 됐고 그 다음에 솔라나 솔라나가 또 강력한 ETF 후보군이었죠 그죠 그 밖의 가르다노 에이다 유니스왑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을 때 좀 코인들 겹치는 게 이제 눈에 익을 겁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하고 보다 보면 좋은 게 알아서 눈에 딱 들어오고 눈에서 걸리고 잡코인 이런 것도 눈에서 걸리고 갈리고 이더도 뭐 패스하고 이더도 패스한다면 얘네들은 왜 좋은 거 다 아닐까 그죠 보면은 XRP 솔라나 에이다 유니스왑 폴카다 체인 링크 아발란체 최근에 방송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솔라나 가는 거 비해 너무 못 갔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렇게 8개 10개의 인덱스를 신청했다 비트이더 인덱스는 뭐 그렇다 쳐도 얘네 알트들 또 최근에 미국에서 검증된 일반 방송 영상 올라간 거 미국에서도 검증된 그리고 드레이스케일에서도 준비된 알트 이렇게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교집합이 뭘까 우리 알잖아요 그죠 겹치는 거 겹치는 것 중에서 또 상대적으로 덜 갔다 그녀석이 오늘의 뭘까 물고기다 뭐라고요 그녀석이 오늘의 물고기다 그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최근에 나갔던 그레이스케일 우리 공부 1세대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사람들 특히나 그레이스케일이 팔아서 뭐 떨어졌다 이런 말 많았죠 근데 블랙록이 사서 막 영웅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같은 배고 주식으로 치면 손받김이 일어났다 손받김 그냥 명의가 이전됐을 뿐이다 근데 이들은 이제 뒤에서 알트코인들의 신탁투자상품 또 기관들의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기관들의 투자를 받고 개인들은 또 나중에 가격이 실컷 오르면 관심을 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최근에 알아보고 공부했고 겹치는 것들 그게 이제 오늘의 물고기고 최근 방송에서 몇 개 보시면 딱 겹치는 게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간 거 말고 상대적으로 덜 갔다 그 녀석이 정말 메리트겠죠 3개 5개 비트이더 포함 8개 다들 잘하고 계시네요 한두 개만 있어도 돼 한두 개 아이없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없다 하시는 분들이 그 교집합을 잘 찾아가지고 그 교집합에 추려지는 녀석들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뭐 한두 개 추가 이것도 이제 대중들이 나중에 분명히 떠들 겁니다 떠드는 건 언제다 지금 가격 평편없는 가격이 아니라 저기 위에 있을 때 저기 위에 있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가격이 저기 있을 때 저기 위에 있을 때 뭐라고 할까 와 그때 저거 어떻게 샀어요 저 가격이 어떻게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당장에 막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이 즉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끔 만들어가는 투자자 호부기 가족분들 이시니까 저도 걱정이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처럼만 충분히 다들 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급한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아시겠죠 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가족분들 성공 투자하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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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